어... 뭐... 텔디스만 그냥 직접... 하하하... 전화기만 불가했어... 자랑시 오름 올라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올라올 때 힘들었는데 좋습니다. 최고 최고 경준아 자세 한번 치워보세요 한 채 운동해야 되겠대요 담배 끓어 세이카에 빠져 바다 풍경 2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 풍경 2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졸네 좋아 졸라 좋아 바다 풍경 2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 풍경 2탄의 사람으로 갈아내면서 바다 풍경 2탄의 사람을 바꿔주기 바다 풍경 2탄의 사람으로 갈아내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참 풍경 좋네요 풍경 좋아 여기가 앞끈 다랑시오름입니다 앞끈 다랑시오름 여기가 앞끈 다랑시오름 여기가 앞끈 다랑시오름 여기가 앞끈 다랑시오름